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일랜드입니다. 저희는 새해 첫 여행지로 지금 일본에 왔어요. 일본입니다. 사실 이번 여행은 일본 관광청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게 됐는데 일단 간사이 공항을 벗어나서 고베라는 지역으로 이동해 볼게요. 와! 떡볶이 떴져! 뭐야 저거? 오랜만에 오는 아시아 국가에서 그런지 조금 설레. 근데 여기 분위기는 완전 서양식인데? 그런가? 여러분 저희가 알아보니까 여기가 기타노 이진칸 거리라고 옛날에 실제로 외국인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아직까지도 서양식 건축물들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왠지 유럽 국기가 진짜 많아. 그리고 건물들이 확실히 나는 일본 느낌이 아닌 것 같았거든. 좀 외관이. 여러분 그거 진짜 신기한 게 일본 이거 뭐였지? 반. 하수구. 하수구는 이렇게 지역명이 적혀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이게 그럼 다른 지역은 다른 곳이죠? 나도 모르지. 나도 오늘 일본을 왔으니까. 여기가 좀 유럽 같다. 뭐야? 이 분위기? 오빠 근데 여긴 날씨가 진짜 좋아야 예쁘겠다. 오늘은 날씨 완벽하지 않아? 날씨 완전 퍼펙트합니다. 여러분 바로 저 꼭대기에 있는 집이 제일 유명한 랜드마크 집입니다. 여기가 1904년에 독일 무역산 토마스가 살았던 집이라고 해요. 독일인의 집에 가는 거야? 너무 예쁘지 않아? 기분 되게 밑에 좋은데 사실까? 그런 거지? 전망 좋을 것 같은데? 오우! 뒤에 산.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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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오우! 약간 엔틱한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합니다. 이 분이 집 주인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독일인 집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인이랑 이탈리안 집들을 구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료입장인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고 근데 이 분 돈 많으셨나봐요 무료일이 잘 되셨나봐 1905년에 이런 테이블과 이런 걸 가졌다고 그래도 우리가 딱 구경했을 때 사람이 없어서 좋았다 여러분 여기 또 이징칸 거리에 오면 꼭 가야 되는 100년이 넘는 스타벅스가 있대요 스타벅스 색깔이다 근데 이 스타벅스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타벅스 14개 중에 한 곳이래요 그래? 진짜? 저거 아니야? 좀 오래된 느낌이 있긴 한데 너무 예쁜데? 잠깐만 저기 봐봐 뭐라고 써있는데? 나 읽을 줄 알아? 그럼 모르지 유명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커피도 한잔하면서 쉬고 싶은데 저희가 저녁이 예약이 되어 있대요 정말 끝내주는 거 먹으러 갑니다 기대하세요 나 벌써 배고파 여러분 속 고기 냄새가... 이 고기가... 아니 쏘정아 여기 미슐랭 원스타벅스 진짜? 와우 나 여기서 먹나봐 너무 고급진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너 일본어 좋아해 봐 이것만 알아 건빠이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 멈칫 먹고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야 안녕하세요 오늘이 키슈 키슈 아 주방사님은 등장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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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이렇게 해서 먹으러 가셨어요 고기가 되는 동안 이거부터 먹으라고 여러분 이게 우유로 만든 두부여가지고 되게 몰칵몰칵해 조개존로 오렌지마ş 오이씨 오이씨 엄청 신선해 보인다 야채 국무선도 왜 이렇게 좋아? 너무 좋다 곤약이래 곤약 곤약이래? 아직 고기는 구워지지도 않았는데 왜 곤칭이 있어? 무슨 또 특별한 소스가 있나 봐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곤약이 제일 궁금해 너무 쫄깃쫄깃해 이건 진짜 요리인데 예술인데? 짜신 짜신 여러분 저희가 먹는 소가 고배균데 두 살밖에 안 된 데다가 공수상을 받은 소 글쎄 뭐길래 상을 받지 좀 미안하긴 한데 이거 보면 다시 난 안 미안해 와 이거 맞아 진짜? 비주얼 뭐야?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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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이야 예쁘다 예쁘다 와 와 와 와 근데 이 식당 보는 재미가 있다 그치? 맛있고 보는 재미도 있고 여기 맨날 오면 안 돼? 미안해 매일 주문을 기대돼 정말 하하하 아 튀김 마늘 와 튀김 마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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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타드와 같이 먹으래 머스타드와 같이 먹으래 응 오빠 먹기가 약간 댓글이 좋아 보이는데 바꿀래? 원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 알지 teri식 정확한 이 떡이 한 끓거리는 수TV 매일 딱梅 이거 산바질나 하자 아니 없어졌어 네 끝났어 조용히 나씨 느끼하면 숙제가 저 마늘 진짜 느끼겠다 혹시 너도 고게 안 대먹을 수 있어? 있다보다 아 안 cảm했는데 아 이제 볶음밥 해주시는 거구나? 역시 식사에 마무리된 볶음밥이죠? 그럼 이거 하시는 분 자 이제 마지막이라도 건배 한 번 하자 볶음밥? 아 이 소금이 맛있대 아 그래? 한 번 먹어보자 이 소금은 소금이 맛있다니까 치즈 나도 있는 거 먹었다 진짜 꺼봐 맛있을 거 같아 계란 간장 볶음밥 응 감사합니다 고백유를 가득 먹으면 간장 계란밥 오! 향이 맡아봐 맛있어 이렇게 중간 사이사이에 고백유가 있어요 이렇게 간장에 약간 단단함이 들어있는 이러면서 고백유가 조금씩 씹히는데 이름이 나오니까 그런 줄 알아요 네 네 네 땡큐 땡큐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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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너무 맛있게 먹었고 또 고백이 한국도시로 야경이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에 유람선을 타러 가볼게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탈 크루즈는 바로 그리고 일본어로 뭐지 고레 고레 고레데스 우와 예쁘다 근데 난 조금만 뱉할 줄 알았는데 이거 되게 큰데? 항상 이상인데 규모가 여러분 무슨 무도행장 같아 여기가 높이라는데 실내는 정말 아니에요 우와 대박이다 저기 보면 레스토랑 같은 곳이 있는 거 같아요 소코 레스토랑 하이 너소쿠라인 하이 하이 이렇게 옥상도 있구나 지금 시즌이 아니에요? 와 야경 너무 예쁜데? 와 끝내준다 이거 이제 출발하나 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기 건물 중에 고베 포트타워라고 고베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야경 유명한 곳이 있는데 저기 아쉽게 공사 중이에요 내년에 오픈 예정이래요 아 진짜? 까비 여러분 아무리 일본이라 해도 밤에는 정말 쉽습니다 정말 쌀쌀하다 진짜 여러분 여기 계신 손님들 되게 막 꾸미고 오셨는데 우리 둘이 뭐야? 아니 난 진짜 꾸민 건데 최선을 다해서 꾸민 거야? 괜찮아요 여러분 1층으로 가면 실내에서 야경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응 음료쿠폰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다 까먹을 수 있어요 안녕 안녕 여긴 분위기가 또 뭐야? 댄스 오 소정은 이렇게 앉아서 야경 볼 수도 있나봐 아 메뉴가 있나봐 메뉴가 있나봐 오 잠깐만 다 일본하네 코히티 아 코히티 코피랑 티 망고 망고 오케이 2맹고 2맹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뭔가 소통이 되긴 된다 와 이런 것도 있고 좋은데? 이거 와 와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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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확실히 같은 아시아보과여서 음식같은게 다양해 그치? 입맛에 맞고 그리고 나는 엄청 고급하잖아 아침인데도 고기가 너무 많아 아무튼 여러분 저희는 오늘 밥을 다 먹고 미리 하다입구 공방이라고 성이나 사원을 전문적으로 건축하는 몫의 공방에 가고 그냥 나 공방 처음 가봐 태어나서 나도 공방에 가본적은 없는거 같은데? 네? 수령 잘잤어? 그걸 왜 찍어? 차만 타면 자네 왜 이렇게 떨리지? 시작해 여러분 저희는 방금 히메지에 있는 미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봐봐 기계들이 엄청 정민적인데? 나무 냄새가 나 직접 작업을 하고 계시구나 이걸 손으로 다 하나하나 하시는거야? 여러분 이 뱀이랑 거북이야 이거? 뱀이랑 거북이야 대박이다 장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스노들 어? 거북이 우리나라에서도 장수를 의미하는거 같은데? 한국에서도 장수를 의미하는거 같은데? 한국어 아 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배우러 갑니다 오 400년의 렉시어 3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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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대? 3년 동안 수련공을 한 사람이 이 하필을 받습니다 오 실제로 작업할때는 이 옷을 입지 않구요 큰 이벤트를 할 때라던가 오늘같이 손님 오신다 이 제복으로 입는거에요 오 왠지 오늘 되게 깔끔하게 오자 오 너무 멋있으신데? 히또리 히또리 지하이맞어 히또리 딱 한 번은 근데 한 번 히또리 히또리 영광했네 가볍고 좋네 오 근데 특헌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다 손으로 그리셨대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만드신거 와 나중에 용문신 하고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도안을 받아서 여기가 낫겠다 미아다이크와 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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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류 400개가 넘으면 다 알 수 있나 기억을 할 수 있겠다 우와 잠깐만 우와 이걸로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걸 안쓴대요 기계가 있어서 지금 지구단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 지진이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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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히신거야? 아니 저는 색깔 다른 부분 아 아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되게 독특하게 연결된다 응 너 레고 안해봤지 안해봤지 우와 딱 맞네 나 근데 이렇게 조립하는 거 보니까 해보고 싶어 근데 이런 거 하고 나면 쾌감 대박인 거 알지 응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저희가 할 수 있대요 나 이 시간만에 기다렸어 나 이 시간만에 기다렸어 나무가 깎여 과일 가는 거 같아 안에 엄청 껍질처럼 벗겨져 오 저런거죠 헤렸습니다 헤어컬 아 약간 이런거 어 어 어 어 잠깐만 나 감 잡았다 감 잡았다 어 에이 컷 잘라서 잘렸어 그만해 아 집중하게 좀 신경을 쓰게 하지마 오빠 컬이 달라 여러분 전문가님이 하신 컬이랑 오빠가 한 컬은 상당히 다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미아다쿠 공방도 잘 그렸습니다 저희가 여기를 나오기 전에 왜 일을 하셨는지 여쭤봤더니 일단 32대째 이어지고 있는 일이라 사명감을 갖고 하신다고 하세요 저도 대박인거는 나는 죽어도 내가 만든 작품은 남아있다 이 말이 난 되게 인상 깊었어 와인드가 너무 멋지신 거 같아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는 일본 여행 첫째 날도 잘 마무리했고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오늘 영상 끝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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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